선교적 교회이자 비즈니스 선교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커피와 교회가 기독교대한선결교회 총회본부 1층에 지저스커피 강남 1호점을 열었습니다 지저스커피는 오늘 시작예배를 드리고 선교적 교회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설교를 한 기성총회 김주헌 총회장은 커피를 통해 강남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커피와 교회는 서울 강남 1호점을 시작으로 지저스커피 지점 100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